안녕하세요. 토니안입니다. 요즘은 반려견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잖아요. 우리 둥이 역시 저에게는 정말 동생처럼 아들처럼 마찬가지인데요. 평생 동안 건강하게 지내는 게 아마 우리 모두의 다 같은 바람일 거예요. 반려견들 건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털관리, 피부관리 저는 정말 더마독 살균 드라이아우스에 푹 반했습니다. 목욕 후에 우리 둥이가 스트레스받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것은 기본이고요. 특히 산책하고 와서 늘 그냥 발만 닦아주기가 좀 찜찜했었는데 털 사이사이 에어버블 샤워하고 나면 그 보이지 않았던 먼지와 이물질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이거는 정말 아는 순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반려견 가족들에게 필수품 정말 저 토니안이 강추해드립니다.